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, BAO를 겨냥한 백신이 다음 달 초중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. BAO 변이는 코로나19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가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기존 백신보다 감염과 전염 예방에 효능이 뛰어날 거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홍의정 특파원입니다. 오미크론 하위변이 BAO를 표적으로 한 백신이 향후 몇 주 내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.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이 백신이 현 상황의 바이러스에 대응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며 12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BAO는 코로나 양치를 피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백신을 맞았거나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도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의 약 90%가 BAO 변이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미 정부는 이미 상당량의 새 백신 확보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새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 현재 화이자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10월 중으로부터 대량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.